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Lera입니다. 저는 21살이고 러시아에서 공속학을 공부하고 있는 러시아 학생입니다. 제 가족은 4년인데 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입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예술적인 편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주 부지런하시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뭐든지 만들거나 꽂히는 것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서 그런 재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동생은 시를 잘 쓰고 노래도 잘합니다.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남동생을 항상 응원합니다. 제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춤추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에 춤추면서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춤추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 풍경을 그리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꿈은 진짜 많습니다. 저는 텃텃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큰 꿈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멋있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키는 선과 아름다움을 조합해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세계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여러 나라에 여행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